오늘은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다? 의식할 수 없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의식 속에서 이런 일이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적인 건강한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몰라요. 병균을 잡아먹으려고 백혈구들이 혈관을 빠져나가서 T세포가 B세포에게 신호를 줘서 항체를 생산시켜 가지고 그 병균에게 수갑을 채워도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정확하게 생긴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우울증에 걸린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야. 나는 무엇만 하면 된다? 선택만 하면 돼. 노래를 불러도 실제로 신나게 부르고 박수를 쳐도 정말 내가 선택해서 나는 유전자가 켜지고 싶어. 내가 켤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현상이다? 신비로운 현상이다. 신비라는 말을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병균이 들어왔다. 혈관 속에 있던 백혈구들이 이렇게 나가서 T세포가 신호를 주고 이래서 결국은 이 백혈구가 수갑이 채워진 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T세포가 B세포 보고 항체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체라는 것이 딱 맞아야 합니다. 이 병균 침투에 들어온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병균에 꼭 맞는 항체라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 백혈구가 와서 입을 벌려서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데 실제로는 이 백혈구가 병균을 잡아먹는 것을 더 자세히 보면 이 백혈구가 본래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쭉쭉 뻗어나온 것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할 때만 쭉쭉 이게 뻗어나와요? 가만 보니까 이게 병균들이에요. 병균에 가까이 가서 병균을 어떻게 하려고? 탁 잡아먹기 위해서 이게 없던 수족이 쭉 뻗어나와요. 그래서 탁 잡아서 칵 집어먹어요. 잡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병균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아서 얘는 거의 다 당겨갔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거의 표면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함정이 열려 그래서 잡아온 백혈구를 어떻게 한다고 잡아온 병균들 이게 병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백혈구 안에서 병균을 죽여버려요. 이거는 의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균 때문에 죽지 않게 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게 하고 암 걸렸어도 죽지 않게 하고 다 낫게 하도록 그렇게 낫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래는 낮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왜 사람은 병 걸리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병 걸리면 낫게도 되어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있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죽도록 되어있어. 좀 웃기잖아요? 왜 인간이 그렇게 되어있을까? 저는 이거 공부할 때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이유는 나중에 2부 세미나 가면 나옵니다. 1부 동안에는 틈이 나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었다면 이미 병 걸릴 줄 알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병 안 걸리게 만들지요. 왜 병 걸리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이런 얘기. 예를 들어 선화과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 왜 선화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 놓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돌아오도록 만들었을까? 이게 뭐 장난이니까? 이거 심각한 짐입니다. 그것도 뭘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면 몰라도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은 여러분 우선은 내가 병에 이렇게 걸려도 병균이 들어와도 또는 이렇게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를 죽여서 내가 병이 낫도록 해 놨다.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내 몸 안에서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접근해오도록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서 암세포 쪽에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생겨먹었던 암세포가 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해? 내가 이때까지 암으로 안 죽고 살아 있었다는 것만도 어떻게 해? 신비로운 현상이 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암 환자가 안 됐어. 신비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뭐예요? 신은 신입니다. 비는 뭐예요? 비밀. 모든 사람이 신비롭다고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신비롭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면 신비라고 안 그래야지. 이상하다고 그래야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신의 비밀, 신의 기술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해내는지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비롭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신비를 한마디로 쉬운 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쉬운 말로 줄이면 신비롭다고 해요. 유전자가 커지고, 켜지고, 꺼지고 할 때 그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다. 그런데 그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해? 탁 와서 붙으면 유전자가 꺼지고 또 떨어져 나가면 또 켜져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정확하게 필요한 유전자예요. 그것도 신비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신비로운 여러 현상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신비가 좀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신비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긴다든지 병균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신의 비밀 기술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행복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아주 쉬운 말로는 돌본다 그러죠. 돌본다를 조금 유식하게 하면 뭐예요? 사랑한다죠. 사랑하지 않으면 돌봐, 안 돌봐? 안 돌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신비로운 돌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지. 그 신비로운 돌보심.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아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을 돌보고 있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교리를 잘하고 그래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말 잘 듣는 놈만 사랑해. 돌봐줘.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인연을 꺼내버려.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나 버리겠다.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말 안 들어주면 오늘이라도 우리 끝내자. 그래요. 그런데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팽개 쳐버리는 사랑이에요. 평양에 가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많이 죽였어. 그리고 하나님은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은 없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김정은이 유전자도 이런 신비롭게 돌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놈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좀 이상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뭐가 있어야 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그리고 상대방은 내 사랑을 받을 뭐가 있어야 사랑합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네 같은 놈을 사랑할 수 없어. 너는 내 고귀한 사랑을 받을 뭐예요? 자격이 없어. 꺼져. 그래서 서로가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랑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괴로움은 눈물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서 불러.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은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 눈물 나는 것, 유전자 꺼지는 것. 그런 사랑은 유전자 꺼져. 진선미이가 합하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생기고 그 생기가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오히려 유전자를 뭐예요? 그거 눈물 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왜 사랑을 했던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유행가도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게 현이 네가 불렀나? 하여튼 이런 노래 있어요. 그럼 사랑 나오면 다 슬퍼. 괴로움. 스트레스야. 사랑한다면 서로가 어떻게? 유전자가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고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면서 자꾸 유전자 꺼져.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 모순은 모의 모순으로 기인한 시작된 모순이에요.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네가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네가 그 따위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사랑받으려면 내 말 잘 들어.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말 들으면 내가 잘해 줄 거야. 안 들으면 벌 줄 거야. 고통을 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사니까 유전자가 꺼지지. 맨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니까 아직도 김정은이 암환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암환자 됐어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김정은이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이렇게 해서 죽여 주시고 계신다. 아마 김정은이가 이 강의를 듣는다면 하나님은 믿을 것 같아요. 김정은은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악하게 지금까지 살았는가. 자기 자신도 할 거예요. 다 사람 죽인 이유가 뭐예요? 정치 죽인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김정은이 T세포를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몸에 생기는 암세포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뭔가 잘못됐어. 그렇죠? 김정은이 같은 놈을 왜 그렇게 살려둬요? 우리한테는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비밀이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신비,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사실 암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속으로 꽁한 게 많아서 그렇지. 아시겠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책임감 강하죠. 일을 맡겨놓으면 완벽하게 해내죠.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지. 그런 사람은 모범적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 책임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일을 맡겨도 허지부지하게 완벽하게 해놓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피해를 주는 것을 누워서 떡 먹기처럼 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자니 속상해요 안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전자 많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착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봐도 다른 교인들보다 착해. 그런데 덜컥 나만 암에 걸렸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런 년 저 집사가 걸려야 되는데 왜 내가 걸렸어? 이렇게 무선적으로 또 생각해요? 조건적으로 내가 안 걸린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됐다. 뭘 몰라서 걸렸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진흙탕이 되어 있다.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렸거나 이렇게 되면 이 생각 자체가 진흙탕이에요. 아주 질수가 없고 그게 원칙도 없고 그저 시시각각 아주 부정적인 생각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구나를 알려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지난 세월 동안 암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알고 보니 감사한 일이 아니요. 참 감사한 거구나. 그러면서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암이 낫기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가면서 내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 즉 무선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때부터 내 유전자는 조건적 사랑 때문에 꺼진 유전자가 무슨 사랑이 들어와서? 무조건이가 들어와서 무조건적 사랑. 별명을 하나 붙입시다. 조건이 하고 무조건이 하고. 어저께 우리 황몽사님이 별명을 하나 멋지게 지었어요. 부정의하고 긍정의가 있다. 그러니까 부정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유전자가 꺼져. 긍정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부정의가 꺼버린 유전자를 긍정의가 들어와서 켜도록 하자. 이게 뉴스타트네요. 박수! 네! 그래서 이름도 하나 더 붙입시다. 우리가 부정의는 누구하고 사촌가 아니라 조건이 하고 사촌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긍정의는 누구요? 무조건이 하고 형제야. 왜?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긍정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그게 긍정적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 버려요? 부정의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모범적이라도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우리 인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은 벌 줘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벌이 많다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하다. 더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이 생기긴 생기인데 조건이 사랑은 생기가 안 돼요. 어떤 사랑이라야 진짜 생기가 돼. 무조건이 사랑이 생기가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어떻게 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그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치유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치유력이 있다. 그런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맨날 부정적이 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이 믿고 그러면 그것은 치유력이 아니죠. 그것은 치유력이 아니라 무슨 역이라고 그럴까? 발병이 병나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치유력하고는 반대다. 그래서 발병력은 뭐예요? 부정이다. 부정적 생각. 그것은 결국 뭐예요? 조건적 생각. 조건적 사랑. 자연치유력은 뭐예요? 긍정이다. 긍정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무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원수도 사랑하자. 이해하자. 그것은 왜 거기에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더 힘이 세요? 치유한데 이 부정이 조건적 사랑이 만들어 놓은 발병, 병을 생기게 하는 힘을 긍정의 힘,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 치유력이 돼서 이 병을 치유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보다 조건적 사랑은 내 말 안 들으면 미워져 버려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은 나를 미워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해. 이렇게 품어 품어줘요. 품어주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그래요? 포용력. 포용을 해. 원수까지도 포용해.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한없이 큰, 넓은 무엇을 갖고 있어? 포용력을 갖고 있지만 조건적 사랑은 포용력이 없어요? 포용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상대방이 나한테 잘 해줘야 해요. 안 잘 해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누군가 한쪽이라도 뭐가 있어야 해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 다 포용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콩가루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혼 안 해도 이미 이혼한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행복 안 해요. 어느 한쪽이라도 무조건적 사랑을 품기 시작하고 포용력이 커지면 상대방이 그걸 느껴요. 그 포용력을 어떻게 느껴요? 자기는 맨날 깐죽깐죽깐죽한데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포용력이 넓은 상대방을 비교할 때 어떻다는 걸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차원이 더 높다. 그래서 여러분, 차원이 높아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말로 도 통했다. 그럼 그 도가 통했다. 그 도가 무엇을 통하면 포용력이 있나요? 노자 선생님이 말하는 도가 무엇이?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람입니다. 노자 선생님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노자 선생님이 무슨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했냐? 여러분, 혹시 알아요? 여러분, 이게 잘 알 거에요. 지금 한국에 요즘 이런 거 잘 안 붙이는데 옛날에는 북글 씻어서 액자에 넣어서 딱 붙여놔요. 제일 많이 붙어있는 말이 바로 노자의 말씀이 붙어있어요. 제일 많이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상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붙여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상선은 물과 같다. 상선은 선인데 합발이 선이 아니고 최고의 선이란 말입니다. 선에도 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상을 그럴 때는 높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상제라고 부릅니다. 왕은 왕인데 땅의 왕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차원이 높은 하늘의 왕을 할 때 상자로 붙입니다. 상제. 옥황상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중국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샹띠. 샹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다? 선하심은 물과 같다. 왜 물과 같냐?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를 뿐이다?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것은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다. 우리 인간은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인간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인간이 착한 놈인건 나쁜 놈인건 상관없이 물은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물이 흘러갈 때 방해물이 있으면 물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물은 어떻게? 피해서 돌아온다. 싫으면 싫어하고 그러면 내가 둘러서 갈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은 그 아래에 있는 땅으로 쭉 스며들어서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서 식물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그 물은 어떻게 된다? 가장 낮은 곳으로 머문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디에 머문다? 낮은 곳에 머문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에요? 우리 사회에서 종이죠. 하인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을 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그러면 성경도 하나님을 하인이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하인은 위에 있는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너희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로 왔다. 그게 물은 결국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다. 그저게 하나님이 얘기하네요. 하나님 얘기 아니면 상선약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외에도 노자 선생님의 글을 보면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구나. 그러니까 물은 타투지 않는다. 쟁하지 않는다. 라고 노자는 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보자. 필요하면 불러줘.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이럴 때 박수를 쳐야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더 크게 박수! 네! 그래서 저는 저 방에 가면 노자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노자 선생님의 글을 해석한 책들이 왜 그래요? 노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자가 하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도! 도! 길!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 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과 같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길이 그게 진짜 인간이 살 길이다. 도! 탔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 그렇구나. 유전자가 팍! 팍!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결론이 나올까요? 내 아내하고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여자들은 포용력이 좀 약해요. 그렇죠? 한쪽이라도 포용력이 넓어져야 해요. 그래야 세계 평화가 유지가 돼요. 그렇죠? 다 이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까지 올라와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고 살다 보면 바로 이것이 살 길이구나. 이것이 내 유전자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유전자를 안 끄는 길이에요. 그것이 같이 갈 때 여러분 놀랍게도 유전자는 힘을 받아서 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핵심 도가 그다. 그래서 노자이크를 읽어보면 사람들은 뭐 사람들은 무슨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슨 기술 이런 걸 찾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뭐를 깨달으면 도를 깨달으면 너 속에 들어온 그 도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물과 같은 도가 다 어떻게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정이 평화롭고 네가 경영하는 운영하는 회사도 어떻게 다 도가 들어와서 네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사람들은 네 말을 잘 이해하고 들을 줄 알게 된다. 억지로 했다가는 어떻게 해?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막 이러고 막 소리치고 갑질하고 이러다 보면 뭐 결과는 파탄이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꼭 같은 얘기에요. 우리가 저 사진을 보고도 참 신비롭다. 신비롭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아 저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뭐예요? 감사하다. 이러면서 감사를 안다. 즉 선을 안다. 알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서 박수가 나오고 그 박수치는 순간에 행동으로 그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의 유천자는 팍! 켜지기 시작 해서 놀라운 지유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지유력 또는 자연지유력이다. 자연지유력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지유력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 긍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살아간다니까 신경질이 나서 죽겠더라구요.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같아 누구 유전자만 꺼져? 그러니까 제 몸에 15가지 병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제일 심각했던 병이 기관지 전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심각했던 병이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관절염, 이런 병들이 우리 몸에는 저렇게 되어 있구나. 저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려면 저런 지유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유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유력은 알고 보니까 신의 힘이었어. 그런데 그 신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준 사건이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다 받아들일 때 지유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지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어떤 질병일지라도 그 지유력은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지유력은 우리의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서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니까 그 치유는 그런 치유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비로운 치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기술로는 치료만 할 수 있지 치유는 할 수 없어. 모든 치유는 조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다가 생긴 그 유전자의 변지를 어떻게 해? 회복시키는 것이야. 그러면 그걸 회복시키려면 조건적 사랑이 아닌 뭐가 들어와야 돼? 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있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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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60기는 확실히 점잖아요. 점잖다는 게 칭찬 같지요? 칭찬이 아니에요. 점잖은 게 무슨 칭찬이에요? 점잖은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젊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잖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띄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소 일소 할 때 그 소자는 웃음소자입니다. 한 번 웃을 때 일소다. 그 소는 젊을 소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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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웃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웃음과 점점 멀리 동떨어지기 시작하면 온갖 질병에 다 걸리기 시작합니다. 웃음과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박수를 칠 거야. 그때부터 저는 음악회를 갔다 그러면 옛날에 조수미가 한 번 왔는데 예술의 전당에 왔는데 저는 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갔어요. 갔더니 표가 없대. 그런데 남은 표가 있는데 그거는 3층 맨 뒷줄 그 표도 7만 원인가? 그래서 8만 원인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앉았더니 조수미가 개미만하게 보여요. 그래도 오늘 들어온 게 다행이야. 긍정적이지요? 그 다음에 조수미가 조수미 한 발이 무대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 박수가 나오는데 그 박수가 제일 먼저 치는 박수 소리는 이상구 꺼야. 조수미가 노래를 부르고 들어갈 때 박수가 끝나는데 제일 나중에 끝나는 박수의 주인도 누구게? 이상구 된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적극적인 선택 없이 뉴스타트에서 뭘 바라면 안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박수 안 치죠. 이제는 아무리 못해도 뭐예요. 못할수록 더 박수. 그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있는지.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야. 그것이 긍정의 극치야. 옛날에는 잘해야 박수. 그래서 잘하면 박수를 세게 치고 중간쯤 잘하면 중간쯤 치고 못하면 안 쳐. 그것이 조건적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돌려놓고 무조건적으로 다 돌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긍정이 돼. 부정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 되고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혐의밥 잘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낫겠지요. 그래도 좋아지긴 해요. 그래서 좋아진 것은 확 좋아지지도 않고 어정쩡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그저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런데 뭐가 변한 사람? 선택이 변해서 점점점점 더 사람이 밝아지고 이제는 잘 웃고 이제는 웃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워낙 못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는 사람이 되려고 피나는 선택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다 보니까 얼굴 자체가 뭐예요? 요즘은 증명사진 찍어도 얼마 전에 여권을 새로 냈는데 여권 사진도 보니까 뭐예요? 웃을 않겠는데도 웃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았다. 웃어도 냉랭한 웃는 것 같지 않았다. 내가 왜 웃어? 그래서 여러분, 강의 끝나고 산책 나가시면 하늘을 보시고 날씨가 너무 좋다. 모든 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공기도 좋구나. 어저께 여러분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꽤 밝아졌더라고요. 더 노력해서 여러분, 자연 치유력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뉴스타트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이런 것을 몰라요 모르고 자꾸 뭘 먹으면 좋습니까? 뭐가 몸에 좋습니까?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여기 육종암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분이에요? 육종. 육종암이라는 암은 암 중에서 제일 고약한 암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듣는 약이 없어요. 무슨 항암제를 써도 그 육종암 세포도 잘 안 죽어. 그래서 그 육종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듣는 줄 알면서도 병원에 가면 그걸 또 치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약저약 쓰다 보면 항암제를 쓰다 보면 항암제를 쓰다 보면 뭐가 망가져? 면역력이 더 망가져 가지고 암 자체가 악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육종암이 다 퍼졌어요. 뇌도 퍼지고 뇌도 퍼지고 그래서 뇌 퍼져서 맨날 두통에다가 뇌 암등어리가 있으니까 자꾸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고 치료하다가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배로 퍼지니까 숨도 가쁘고 기침하면 피도 나오고 간으로 퍼져서 밥맛도 없고 그래서 온몸에 육종암이 다 뇌부터 시작했었다. 여러분, 이분이 뇌 스타드에 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까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나는 누구도 미워하고 누구도 미워하고 나는 내가 봐도 마음이 그렇게 고운 사람도 아니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뭘 깨달았어요? 김정은이도 사랑한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이 김정은이도 사랑한대요. 그러면 자기 같은 나쁜 인간도 사랑하네요. 물론이라고 박사님! 그래서 성경을 펴서 제가 증명을 했더니 이분이 그럼 저도 물론이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지 하나님은 아무 인간도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해서 여러분이 속으로 아무리 더러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 버렸습니다. 자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야 자기 소유로 삼아 놔야 뭐를 하지? 고쳐갈 수가 있지. 그래야 남의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요? 일단 그 집을 사서 내 집으로 만들어야 내가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이때까지 태어났던 사람,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또 할 것인 모든 인간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는 값을 주고 사셨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죠. 그 말은 뭐 하죠? 완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이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육정함 그분은 그분도 원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봐도 안 착해. 그분도 잘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눈물을 흘러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보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있다는 것을 내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유전자가 어떻게 해? 놀랍게 이제 배워 안 나도 됩니다. 박사님 저는. 왜? 죽어봐야 어디니까? 죽어봐야 천국이니까. 별거야. 10년, 20년, 30년 더 사는 거나 지금 눈 감으면 천국 더 빨리 가는데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놀라운 변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팍팍팍팍 켜지면서 여러분. 지금요. 지금 그게 벌써 5년, 6년째가 들어있어요. 건강하게 잘 살아계시고 여기도 가끔 오셔서 간증도 하고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보면 그분 간증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이 어둡던 내 마음 어둡던 내 마음 그 다음에 뭐에요? 멀리 사라지고 이렇게 신나게 그 다음에 희망으로 차고 긍정으로 차고 그래서 이 분이 훨씬 건강해져요. 그 분하고 우리 한 목사님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분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이 분의 마음도 점점 어떻게 옛날과 달리 포용력이 생기고 누구는 이래서 밉고 누구는 이래서 싫고 이런 게 뭐에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미워해야지 그래발 소용없어요. 일단은 뭐가 들어와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팍 들어와서 내 마음을 팍 넓혀 놓으면 그때부터 덜 싫어 덜 미워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하고 있네? 그때 이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이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넓어져서 포용력이 생긴 거구나. 박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푸른 하늘에 감사하시고 이 좋은 날씨에 감사하시고 왜 이렇게 추워? 짜증내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치유력으로 켜져서 한 걸음 더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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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